제가 방송을 켰잖아요? 제가 방송을 켜면 어떡해? 지성이 없어지지 야 최겨울이 산다! 떨어진다! 이러시는데 얘는 되게 뭔가 족밥처럼 나왔어 아 진짜로 족밥 없는 건 욱만합니다 졸든 원 브래드가 16년판인 제가 알기로는 15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이 근데 그거에 대한 정말 훌륭한 대안이기 때문에 발은 불편하겠죠 하지만 졸든 원 자체를 편하게 신는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접근을 해야 되는 신발의 디자인이나 종류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가격에 사기는 조금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제가 방송을 켰잖아요 제가 방송을 켜면 어떡해? 지성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섭니다 280컵입니다 야 최겨울이 산다! 떨어진다! 이러시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한번 보세요 이게 과학인지 아닌지 과학 아닙니다 33만 천원이지만 배송비까지 합하면 33만 2천 5백 원 정확히 말하면 33만 원에 그냥 했다고 해주세요 발목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산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갑니다 오케이? 또 나와? 뭐 할로윈도 아닌데 또 나왔어? 발매 2022년도 1월 18일 또 나와? 어? 아니 아니 할로윈도 나오고 왜 또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? 이해가 안 돼?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예쁜 컬러의 얘기는 하거든? 근데 좀 함정이 있다니까 얘가? 이게 야광으로 알고 있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무늬가 있어요 얘들아 여러분들 신발을 사면서 인터넷에서 살 때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사진발이 진짜 센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뭐 리얼 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착용을 한 느낌이나 이런 전체적인 무드를 좀 보는 게 좋거든? 단순히 저런 썸네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쁘긴 한데 이게 함정이 몇 개가 있는 게 첫 번째 함정이 할로윈판이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포스도 있고 다른 판들도 비슷하게 나왔어 오케이 뭐 컬러나 이런 거 할로윈 기념으로 나온 거 이해해 그리고 두 번째? 여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밤에 걸어다니면 여러분도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어두운 곳 가면 근데 이걸 모르고 살 수도 있잖아 뭐야? 바닥에도 이렇게 돼 있어? 와 이거 엄청 잘 보이네 이거 봐 함정 있다니까? 근데 이런 것만 보면 또 예쁘잖아 와 진짜 예쁘다 이런 검주 사랑이잖아 그렇잖아 바닥이 이거 뭐야? 실제로 잘 안 보여요? 그래요? 너무 잘 보이는데? 아니 안 사나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? 부추기지 마 가격이 한 25만 원이면 생각을 한 번 해보겠어 아 이게 조금 지금 가격이 너무 거품이다 차라리 이거는 응모를 한 번 해보겠어 내가 응모를 막 엄청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1월 18일날 지금 발매 예정이 있으니까 응모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형 지금이 적기라고? 아니야 저건 아니야 아무리 내가 무지성이어도 저건 아니다 와 이 개똥망 컬러웨이 이거 아직도 있네 이거 자색고구마 진짜 이거 진짜 그거 같은 피자 끝에 있는 그 고구마 크러스트 있지 아 그러니까 뭔가 음식같이 생겼어 얘 진짜 그냥 맥도날드 덩크 살짝 이렇게도 부르긴 하던데 뭔가 좀 맛있게 생겼어 근데 그 좋은 의미에 어우 얘 너무 맛있다 음 delicious 이게 아니라 뭔가 음식에서 많이 보던 컬러웨이다 아니네 맞네 바시티 메이지 맞네 메이지 내가 어쩌고 했잖아 이게 사진이 진짜 안 나왔어 얘 이런 거야 얘들아 정확해 아까 걔는 사진 대표 사진이 진짜 잘 나온 거고 얘는 되게 뭔가 근데 무슨 GS 갖다 놓고서 좀 작은 신발로 찍은 느낌이야 근데 실물은 이래요 그리고 똑같이 켄터키 와 켄터키 진짜 사진발 오지게 받았다 진짜 와 누가 보면 진짜 펄한 진한 잉크 뿌려 놓은 느낌인데 밤하늘에 펄 와 280 사이즈 84만원에 올라갔어 야 그래프 봐라 280을 한번 보자 67만원이 최근이네 12월 달에 62만원 무조건 60만원 이상이라는 거야 근데 매물이 또 없어가지고 또 부르는 게 감 느낌이고 매물 내 사이즈 찾는 게 없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였어 나 중딩 때 8만원 주고 샀던 덩크가 그치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 덩크 유행이기만 유행이지만 서도 너는 얘네들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이 사큐스랑 켄터키였거든 그래서 이게 수량도 많이 없고 이 컬러 두 개가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냐 이거 왜 이래 신발이 광크로우 프리미어 씨앰플의 파밀리아? 굉장히 신발이 신나 보이게 생겼다 유쾌하게 생겼네 신발이 도마뱀이야 뭐야 이거 야 뭐야? 진짜 도마뱀이야 야 이거 왜 귀여워? 이 신발끈이랑 이런 게 너무 잘 맞는데 이 조화로운데? 근데 얘는 확실히 이 대표사진보다는 진짜 직사가 낫다 직사가 야 귀여운데? 야 이거 20만원에 들어갔다가 진짜 10만원 후반대에서 절대 못 나올 거 같은데 그리고 덩크 거품 빠지면 바로 그냥 중고거래가 8만원 될 거 같은데 얘는 진짜 상장 폐지급인데 아 이거 100% 아웃렛에 뜨는데 박수도 너무 귀여워 그냥 귀엽긴 한데 난 저런 거 안 사지 사실 이런 마인드 다 갖고 계시죠 마을 아니면은 어 근데 최겨울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좀 예뻐 보이네 귀여워 보이네 나 요정도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이러고 여러분도 그냥 지나갔어 씻고 잤어 출근하고 현생 살아 살다가 겨울 끝나고 봄이 왔어 나갔는데 또 이런 뭔가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 이걸 또 알아본 사람들이 막 스타일링 해가지고 막 존나 사진 찍고 막 근데 현생 살면서 인스타에서 막 몇 번 봐 어? 그때 최겨울이 말했던 도마뱀 같은 덩크네? 이랬는데 이게 수량도 적고 인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터져 봄에 나 그거 사고 싶은데? 그거 얼마지? 아니 내가 봤는데 40만 30만 이러면 이제 절대 못 샀네 이 정도면 그냥 사요 형 아니 근데 20만원에 들어가니까 너무 우중 크네 개떡상 아니면 상장 폐지인데 뭔 떡상이야? 족부 없는 건 웅만합니다 자존심을 긁네 내가 갈게 선봉돼 쓴다 OK 씨앰플의 파밀리아 OK 고점에 물리더라도 간다 즉시 구매가 18만 5천 원 배송비 1500원까지 해서 18만 6천 5백 원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역패팅 인생은 역패팅입니다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곤두기 미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근에 9만 원 뜬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역패팅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쇼핑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쇼핑해서 온 제품들은 또 실물 리뷰로 진행을 하니까요 또 그 부분도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